1. 주님께서는 신부들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은 제자 곧 신부이며 그에게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며 포도원의 노래처럼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다. 시간에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나는 밤낮으로 그것을 지킨다.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에는 이따금 재앙이 존재하지만 환란 시대에는 재앙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의 날의 피난처는 휴거 방주에 탑승하는 일입니다. 여왁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극진히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왁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만국에서 올라올 휴거자들의 수를 세시고 아십니다. 그들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인내의 시간에 전염병과 전쟁과 온갖 제왕에서 보호하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자들이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